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봉축하세 석하세조 명을 빌고 복을 빌어 나무아미타불 반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태자대비 넓으신 덕 만세공축하오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이 내 몸이 나기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인가 나무아미타불 반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과연 누구런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쓸데없는 쓸데없는 당신 진심 부질없는 공상일세 남왕이타불 관세음보살 남왕이타불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108번을 도세 지옥천당 봉보하고 생사유내 본래없다 남왕이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인천사회 개기묘보 사흥포시 인과응보 사흥포시 남왕이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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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번을 도세 선남선념 신수공덕 상계육도 성실해 남와미 타부 관세음모살 도세 도세 108번을 조세 이렇게 해서 탑돌이 9절까지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